방구성미디션을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세탐입니다. 세탐 야마하 얼마 전에 신제품이 출시가 돼서 오랜만에 야마하 퍼시피카 시리즈로 저희가 비교 시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가격 차이는 두 배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 차이 혹은 용도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첫 시간 출전 선수는 야마하의 PAC 612 V2 FM 이게 로마자로 로마 숫자로 V2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으면 7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건 그냥 V2 FM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전 선수는 이제 팍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PAC가 퍼시피카 그리고 스탠다드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페셔널이 하나 더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PACP라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가격이 거의 300 가까이 되는 정말 플래그십 고급 모델이고요. 그래서 PACS 플러스 12라고 여기서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스펙 비교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페셔널이 있죠? PAC 퍼시피카 프로페셔널 12.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가 달라요. 핑거보드가 로즈우드냐 메이플이냐에 따라서 M이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있고요. 스탠다드 플러스도 역시나 M모델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612에 보시면 오늘 출전 선수인 FM이 있고요. FMX가 있고 611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약간 좀 저희의 기억 속에서 조금 잊혀졌지만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6 말고도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가장 옆으로 가면은 아예 012까지 라인업이 엄청 많네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상위 라인업인 프로페셔널을 제외하고 스탠다드 플러스와 612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시간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PAC612 V2 FM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서 여기가 중요한 스펙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엘더바디 그리고 플레임드 메이플탑 세이머 던컨의 픽업 세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오늘은 픽업을 좀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픽업이 새로 제작이 됐거든요. 기존의 612에는 세이머 던컨의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인디고 블루, 트랜슬루슨트 블랙, 루트비어, 트랜슬루슨트 블루 이렇게 색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출전 선수 PAC612 스탠다드 플러스 퍼시피카 스탠다드 플러스 189만원입니다. 네 이 PAC612 스탠다드 플러스 12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이트상의 스펙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스펙 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엘더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렛 한 피니쉬 넥은 메이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제 픽업이 이번에 새로 만들 니브 루퍼트 니브 있잖아요. 루퍼트 니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리플렉톤이라는 새로운 픽업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플렉톤 HS7M 험싱싱 모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점수가 81.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래서 선명하고 부드러운 기타 선부기 저는 단단하고 풍성한 기타 단풍기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612 했던 걸 한번 볼게요. 612는 612 V2 FM 같은 경우가 8.58 나왔었고요. 퍼시피카의 껄 꺼끌 꺼끌한 대조성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V2 FM X는 저희가 스쿼드로 한번 했었는데 이때 78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보면은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삼중 대뱃살 천하태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태평하고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가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세임워 던커닝 픽업 세트냐 아니면 루퍼트 니브와 함께 개발한 픽업 세트냐 가격 차이가 일단 두 배가 난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런 픽업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니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출전 선수 612부터 가볼게요. 네 이 친구는 픽업이 던컨입니다. 네 던컨이고 스플릿 되고요. 네네 네 클린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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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드라이브 그리고 뒤쪽으로 이번에는 그냥 헌버커로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블링 바블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시원시원합니다. 네, 라이더만 얹어볼게요. 네, 라이더만 얹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뒤쪽에는 솔로가 올라가나요? 네, 솔로 하나. 뭐, 버즈비 국룰이죠. 무조건 하나 올려줘야 되죠. 무조건 하나 올려야죠. 안 올려주면 사장님 혼내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의 한번 해볼게요. 네. 고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들어봤습니다. 멋진 사운드였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퍼시피카가 범용성이 있는데 퍼시피카의 숫자가 높은 모델들의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런 한줄평이 나왔던 게 삼중 대뱃살, 천하태평 이런 게 나왔던 게 확실히 피지컬 자체가 풍성해서 오는 매력들이 충분히 느껴지는 사운드였고요. 여기서 다음 시간에 로퍼트니브와 협업을 한 픽업 세트로 가게 되면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그냥 다르면 안 돼요. 가격 차이가 두 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포인트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을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온 스탠다드 플러스를 저희가 완전히 같은 톤으로 연주를 해볼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99만원짜리로도 충분한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스탠다드 플러스가 돈값을 하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들어보고 최종 평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퍼시피카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